지금 반응이 느려요 지금 배너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핑을 못보는데 빨핑이 돌았거든요 지금 계속 끊기거든 인터넷이 왜 빨핑이 돌까 로딩은 또 왜 안돼 핑이 80 40 40이네? 왜 핑이 올라갔지? 빨핑 또 빨핑이 도네 좀 짜증나네요 호호 한번 어 지금 야 호호호호 야 인터넷님아 제발 핑 10으로 돌아왔어요 핑 999 뜬적있나요? 인터넷이 끊길때 왜 내가 회사 계약직이냐고? 아니에요 그냥 행사 뛰러 다녀요 여러가지 뭐 방송도 하고 행사도 뛰고 어 이거 아닌데 잘못 샀는데 아 나 길을 모르겠어요 맨날 엉뚱한 들어갈까 쿠폰 이벤트는 그 그 대회 방송에서만 쿠폰을 뿌리는거고 제 방송에서는 안뿌려요 개인 방송할때는 이벤트 이벤트잖아 그거야 매주 주말 어 이번주는 뭐 대회가 없지만 아 원래 바로 가는게 빠른데 내가 지금 길을 잘못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늦은거에요 난 벌써 가있어야 돼 적본진이래 저 앞에 이거 언덕타가지고 느린거에요 잘못왔어 길이 어디야 그치 이거 아 길이 어려워 붙여 저거 여기 킹타이거 옆으로 온다 사로저거 안써도 되는데 사로저거 안써도 되는데 야 하늘만 대신 맞아봐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 성격 알지 난 무조건 들이래요 까비 띡 천천히 레벨 대괄통이 내가 못둘지 일반타는거 뭘 탓 써야되지 저 펄타운인데 해치도 안맞네요 아니 아 헤치좀 헤치좀 따자 호호호오의 stop 나이스 그런거 나이스 오빠가 지금 피치 따고 있잖아 아비 들어가나? 오오오옳 낮으면 안 들어가야지 휭 철 컷 맥청 맥청 아씨 안맞네 떼우기 한발에 얼마냐구요 out T54 떼우기 한발에 1000원 하지 않나? 우후 seiner 했다고 완벽한착쥐였어 안 보이네 어? 누구나 나 맞췄어요? 불풀? 어? 기다려봐 쪼아라 안 들켰나요? 안 들켰네요 얘 나 모르지 왜 안맞는거니? 놔봐 아 나 누구야? 나 육감없나? 있을텐데 어? 두개 안 맞네 진짜 왜 안맞는거냐?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킬다리나 칩시다 이런지 아 답답해 티오십이 타다가 티오십 쓰다가 답답해요 한게 없어? 한게 느려 느려 기동사를 또 한 말래? 대단하러 가르치다 야 티오십이 타임 티오십이 타임 티오십이 타임 띵띵 띵띵띵 계속 거라아~~~ 우우~~~ 우에에에에에에에 bankruptcy 28만원 감사합니다 무려кивㄷ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거..25킬인가? 25킬인가.....요? 25 킬이겠죠? 인간적으로... 2 시간만에 경험치 5만 떼기는 힘들지 않을까 발 때기가 두비빈텐데 맞지?